이 영상은 2002년 6월 22일 M032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M032 지역의 X파크 아파트에 사는 김준호 군과 성민우 군은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벽에 이거 사람 아님? 학원 끈다고 집에 가다가 우연히 아파트 벽을 봤는데 뭔가가 기어다니고 있어서 급하게 찍음. 아무리 봐도 여자 같은데 이거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향랑각시 아님? 주작 어서오고 합상 어설프네 일어라고 사준 폰이 아닐텐데 주작 어설프 야 근데 이거 우리 아파트 아니야? 어? 진짜네 설마 이거 진짜 아니겠지? 아 당연하지 딱 봐도 주작이구만 그, 그렇지? 얘들아 무슨 얘기 중이야? 으아 선아 누나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차선아 예X 고등학교 2학년 누나 누나가 봐도 이거 주작 같죠? 어머 우리 아파트네? 에이 거짓말 합성한 거 너무 티나는데? 거봐 내가 주작이라고 했잖아 아하 역시 그, 그렇지? 그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게 있었다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며칠 후 준호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초등학생이 밤 10시에 학원 끝나는 거 싫어? 이놈의 학원 뺑뺑이 지겹다 니네 이 자식은 오늘 학원 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낀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 저게 뭐지? 뭐, 뭐야 저거? 어, 뭐, 뭐야 저거? 서, 선아 누나? 사건 발생 직후 MIM 비밀 조사단 요원들은 해당 아파트 지하 창구에서 거대한 거미줄에 고치 상태로 말려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거미의 도구로 인한 가사상태에 빠져있었고 MIM 의료지원단 요원들에 의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X댄 군과 X댄 군은 이미 거미의 소화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해 신체의 대부분이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변칙객체로 추정되는 차선아 학생을 경찰의 협조로 찾아보았지만 일가족 모두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MIM은 이 변칙객체를 MIM-059로 분류하고 위험 등급은 스킬러스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MIM-059의 공식 명칭은 거미녀입니다 거미녀가 평범한 사람의 몸속에 기생하는 존재인지 본래 평범했던 차선아 학생이 변칙객체로 변화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미녀는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주로 포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처법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ショ先生 고추이트 avor 주로 안받고 프리미어 은zy 일가족 서로 하나로 바 dime сум 바 inconvenience 느끼고 트 이굴지로 한글자막 by 한효정